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한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가로막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를 막을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히는 부분은 한미 간 여객, 화물 운송 경쟁 제안입니다. 미 법무부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 법무부와의 대면 회담을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항공사 간 합병과 노선 제휴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온 바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개념은 마치 불허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순순히 호락호락 승인하지 않겠다. 너네가 갖고 있는 슬로터 내놓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에게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4개 나라에 동시 취향할 수 있는 항공사를 찾으라고 주문했는데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 취향이 가능한 대형기를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티웨이 항공과 협상 중입니다. 세계 경제 정책의 자국 중심 기조 강화와 맞물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한 대한항공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